정책! 쉽지? 역시 시흥이지? 구독! 했지?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을 몰랐던 시흥시 초중생에게 이 노래를 드립니다! S-N-U-S-N-U-C-O 쉽고 재미있게 정책을 즐기세요! 시흥은 정책이지! 이지? 이지? 이지! 여러분의 친절한 정책 가이드 시흥 호스트 박세아입니다! 아니 제니 엄마! 글쎄 로나 엄마 그 여자가 로나한테 서울대 교육협력 프로그램이 하나? 그런 걸 시작하기로 했대요! 뭐? 시흥시와 서울대학교가 함께하는 교육협력 프로그램 스누콩! 오늘은 한 번도 못 들어본 엄마는 있어도 한 번만 들어본 엄마는 없다는 스누콩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커뮤니티! 줄여서 스누콩은 TNC의 초중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으로 서울대학교 교수와 석박사 연구원들이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는 서울대 연구기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역사, 과학, 문학, 영어, 수학 같은 교과목은 물론이고 천문, 합창, 뮤지컬, 코딩에 체육까지! 와!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 맞춤형 교육! 이제 시행해서 시행해서 노리세요! 아니 그래서! 이번엔 얼마 주고 했대? 글쎄 공짜래요 공짜! 뭐? 소수 학생들과 강사 간의 상호소통이 기반한 활동과 체험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 서울대 교육자원을 활용한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 요구를 해소해줄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초등학생, 중학생은 물론 학부모님까지 시행체민이라면 누구나 무료!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 수누콤센터 02880-4472 또는 시행시청 교육자치과 031-310-3495로 문의주세요 아니 근데 이것도 애들이고 멀리까지 왔다 갔다 힘만 빼는 거 아니에요? 에이 아니래요! 모두 시행시에서 받을 수 있대요 뭐? 시행시 수누콤 프로그램은 대구서울대학교 시흥 스마트 캠퍼스에 있는 서울대 교육협력센터 남부교육장과 더불어 은계지군에 위치한 서울대 교육협력센터 북부교육장 등 권역별 분산 운영을 통해 전년보다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참여 학생수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좋은 수업 찾아 먼 길 떠나지 말고 이젠 편하게 시흥에서! 시흥에서 해결하세요! 시흥에서 수누콤에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수누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면 카카오톡에서 수누콤센터 채널로 문의하거나 더 다양한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이 궁금하시다면 시흥시청 홈페이지에서 시흥배움터를 검색하세요 시흥시와 서울대 협력사업은 수누콤뿐만 아니라 교육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세라배움부터 대학진로체험센터, 온라인 교육플랫폼, 스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니 놓치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쉽고 재미있게 정책을 소개해드리는 여러분의 친절한 정책 가이드, 시흥호스트 박세아였습니다 세야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부잇 부잇 해주세요 안녕